성이랑 어딜 그렇게 달려있어? 학교 끝나고 바르면. 어디서 난 거야? 선물 받았어. 새 건 아닌 것 같은데? 누구한테? 아저씨가 주셨어. 내 생일이라고. 그래? 어쩌면 아빠가 준 걸지도 몰라. 아저씨가 우리 아빠 맞지? 어젯밤에 금고문이 열려있었어. 그래. 그래서 보나 아줌마가 엄마도 나도 미워하는 거지? 그렇지 않아? 그냥 엄마가. 아저씨가 우리 학교는 안 되는 거잖아. 나도 그 정도는 알아. 우리 그냥 깨나다 가자. 여기 싫어. 사람들도 다 싫어. 다 미워. 다 나빠. 여기서 살기 싫어 마. 그냥 우리끼리 다른 데 가서 살자. 다른 사람들 없어도 돼. 그게 더 좋아. 전에도 우리 둘 뿐이었잖아. 난 엄마를 있으면 돼. 가자. 그러니까? 응? 엄마. 난 나 가자고. 가 그래 그래 그러자 가자 왜 그래 또 어디 아퍼 아니 조금 괜찮아 아 아프지 마 어 안 아파 엄마 올라갈게 자 자